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여왕 송가인씨에 관한 흥미진진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송가인씨가 sbs mtv 더트 연예뉴스에 출연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4월 22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mbc 복면가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4월 21일 방송된 복면가왕 447회는 9주년 특집으로 보다 특별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트로트 신동 박성은 시도 출연했는데 송가인씨가 판정단으로 참여해 박성은 씨의 멋진 무대를 맞이하며 후배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송가인씨는 그녀의 넉넉한 인품과 존경받는 선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mbc에서 방송된 복면가왕을 놓치셨다면 정말 아쉬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녀가수 송가인씨가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콘서트 송가인의 효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효도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송가인씨가 직접 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은 인터파크 또는 s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송가인씨의 다채로운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